오늘 하늘은 해리지만 날은 대체로 포근하겠습니다. 출근길 기온을 살펴보면 대구는 4도, 안동 영하 1도, 의성은 영하 2도로 어제보다는 아침 기온이 낮게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낮 동안에는 대구 12도, 안동 11도, 의성은 13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며 벌써 봄이 온 건가 싶을 정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대기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모두 좋음 수준 보이며 공기질 깨끗하겠습니다. 단 종일 하늘이 흐리고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내일은 곳곳에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오늘 지표면이 습하고 내일은 아침부터 대구와 경북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우리 지역은 계속 구름이 많고 하늘이 잔뜩 흐리겠습니다. 자세한 적변하십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4도, 고령 0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2도, 고령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상주의 시각 기온 0도, 김천 영하 2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상주 11도, 김천도 11도로 예년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 영하 1도, 예천도 영하 1도로 출근길 쌀쌀합니다. 낮 기온은 안동 11도, 예천 12도로 날이 포근해지겠습니다. 울진의 현재 기온 3도, 낮 기온 10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일 비 소식과 함께 주 중반까지는 구름이 많겠고요. 금요일부터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날이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